2021년 1월 1일 새벽 1시 53분 새해 벽두부터 일본에 지진이 발생을 한 데 이어서 오늘 1월 2일에 하필이면 일본 지바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여서 도쿄지카 지진의 공포가 하루만에 또 일본 국민들을 떨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써 5월 이후 총 5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월 2일은 시모다 41km 지점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앙의 깊이는 26.4km이고 오늘 1월 2일은 일본 지바현 가스우라 215km 지점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앙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바현은 수도권 동쪽에 위치하며 태평양으로 뻗어나온 반도로 남동쪽은 태평양에 접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벽부터 sns로 지진 두려움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4개의 판이 부딪히는 곳에 위치해서 지반이 극히 불안정합니다. 지바현은 동일본대 지진 이후 2012년 3월 14일 지진이 또 발생해서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은 부리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 6.0 이상 중에서 5분의 1이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지바현은 2012년 2018년 2019년 2020년 4년 동안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2일에 또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하여 부리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바현은 도쿄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최근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난카이트로프와 연결된 후지산 폭발 위험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후지산에서 멀리 떨어진 오사카나 교토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입니다. 최근 도쿄와 인접한 곳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후쿠시마 혼슈 근처의 지진도 걱정이 되지만 인구밀집도가 큰 도쿄지카 지진에 더 일본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2의 관동대 지진인 도쿄지카 지진이 발생을 하는 것은 일본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도 이전이라는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일본 수도권을 포함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이 밀집해 있고 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해 있어서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 일본 재난 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일본인들에게 이미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많은 지진의 전조현상들이 있으면서 대지진과 화산폭발의 두려움이 일본 열도를 떨게 만들었었습니다. 전조현상들이란 단순히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아니고 실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이야기들이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에 7월 2일, 8월 21일에 이어 11월 29일 또다시 일본 밤하늘에 커다란 유성이 떨어졌으며 유성 중에 큰 유성을 화구라고 하고 화구 중에 큰 것을 폭발화구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일본에 떨어진 건 폭발화구입니다. 화구 자체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지만 이렇게 큰 화구들이 잇따라 목격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2월 23일에 중국 칭하이성에서도 큰 폭발하고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유성의 밝기나 크기가 너무 커서 모두가 놀랐었으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구름 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월 2일에 중국 칭하이성에서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일본은 4개의 지각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여 대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입니다. 또한 같은 날 칭하이성에 붉은 달이 떴었습니다. 붉은 달은 대지진의 전조로 오래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995년 일본 구배 대지진 발생 전후 이 지역 어민들은 때 아닌 행재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참돔, 붕장어등 평소에 잡기 힘든 바닷물고기들이 때를 지어 수면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지역은 평소보다 10배나 어액골을 올렸습니다. 원인모를 악취 냄새가 나는 것도 지진 전조 현상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미우라 반도 지역의 단층 이동으로 안반이 균열되면서 암석이 무너져서 악취가 발생했었다고 하며 또한 그로 인하여 현재도 지진 전에 악취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하나의 속설이 있는데 대지진 전에는 항상 대왕산 갈치가 출몰했었다는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대왕산 갈치가 출몰했었습니다. 심해어인 이 대왕산 갈치는 일본에서는 용궁의 사자라는 뜻의 일규노스카이로 불립니다. 일본에서는 심해에서만 사는 어종이의 수면이나 해안가에서 발견되면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심해어들은 해저지층에 민감해서 지진 발생 전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에 지질학자들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인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거대한 갈치 10여마리가 발견되었던 것도 대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일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0년 5월 3일 22시 7분에 전남 해남군 서북서쪽 21k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큐슈 가고시마에서도 같은 날인 2020년 5월 3일에 서쪽 해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큐슈 가고시마의 강진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 전남 해남군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은 1978년 이후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동안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숨은 활성단층이 활동을 하면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왜 갑자기 숨어 있던 활성단층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도 답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규슈 가고시마와 전남 해남군은 지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